어머 손.. 손 바닥 나오고 있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라이브 되고 있어 잠깐만 진짜 웃지? 아니야 이거 라이브 되고 있어 지금 아 들어왔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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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 이거 진짜 대완전 파티구나 안녕 내가 말 들이나? 잠깐만 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틀린 틀려요 안녕 내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한 번 켜보았지요 안녕 하이 에브리원 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너 막 잘 나오고 있어? 기둘기둘 어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댓글 읽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댓글을 잘 너무 빨라서 읽을 수가 없는데 번개를 한 번 해보았어요 저녁 저녁 먹고 지금 이제 촬영 끝나고 퇴근하는 길입니다 손 키스 날려주세요 손 키스 날려주세요 퇴근중이에요 퇴근중이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잘 안 터질 수도 있지만 오늘 급으로 이제 차에서 떼어볼까봐요 이거 많이 흔들리죠 흔들릴 거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헉 아 처음 브이앱 보러 왔어요? 아 이제 브이앱 진짜 많이 할 때 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아 우리 뒤에 우리 저 스타일리스트가 있는데 출연을 조금 거부해서 각도가 야 이제 어깨만 나와라 지금은 오늘은 오늘부터 우리누리라는 그 작품을 지금 촬영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에요 집으로 가요 집으로 언니 하트 만들어주세요 일본어로 일본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어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큰일났다 슈팅 어? 그랬다고 아 통제가 갑자기 와서 놀랬어요 그니깐요 오랜만이죠 저 한 달 만인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조금 요즘에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 근데 오늘 딱 오늘 딱 수요일이더라고 그래서 사실 방 팀장님은 잘 모르는데 이 사실을 아마 놀랄 거예요 갑자기 이게 틀어져가지고 운동하다가 갑자기 보고 있어요? 아 나도 운동해야 되는데 샐리 안녕 샐리 안녕 오늘은 돈까스 먹어요 오늘은 돈까스 먹어요 오늘은 돈까스 먹어요 퇴근할 때까지는 오늘의 퇴근송 퇴근송 퇴근송은 퇴근송 뭐 있을까? 퇴근송 하나만 추천 퇴근송 뭐 있을까요? 퇴근송이요? 퇴근송 자랑하고 싶은 거? 어... 자랑하고 싶은 게 그다지 없는 거 같은데 자랑하고 싶은 어 요즘에 약간 얼굴이 좀 덜 건조하다 그런 거? 아, 일본어를 잘한다 일본어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지 맨날 하는 거 시작해서 저는 수영입니다 도저히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 학교 때 배웠어 오늘은寒이 되었네 이거 할 수 있어 왜 없어? 매일이 자랑스러운 옷 없니? 소진이 안녕 오늘의 TMI는 뭐예요? 오늘의 TMI는 오늘의 TMI는 나는 돈가스를 남겼다 나는 돈가스를 반이나 남겼다 원래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리고 Can you say I miss you guys I miss you guys so much I miss you 저 어제 생일이었어요 전화는 사랑이 그치? 돈가스를 남겨서 충격이지 원래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운동은 운동을 내가 요즘 못했어 진짜 요즘에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요즘에 촬영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일도 내일도 아침부터 촬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가 돼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피스 해주세요 피스 이게 지금 오늘 저기 없어서 그 셀카봉이 없어가지고 아니 앞머리가 좀 떡이 좋네 이게 이제 퇴근할 때 되니까 이게 이제 퇴근할 때 되니까 오늘 엄청 떡이 좋네 아 오늘 방팀장님 생일 아 아 오늘 방팀장님 생일이에요? 민영이요? 응 팬들이 오늘 방팀장님 생일이래요 어? 어제요? 어제요? 나 못 챙겼네? 홍팀장님 생일 축하해요 이럴수봐 헉! 이럴수봐 언니 근데 진짜 작품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 임수향인데 임수향이 아니야 그럼 난 지금 우울이인걸 피부 깨끗해 오늘 베이스가 잘 먹었나 봐요 진짜 언니 요즘에 보는 드라마는 You 너의 모든 것 DC라는 맞나? 그거 믿음 보고 있고요 음 얼마 전까지 갯마을 차차차 보다가 그 또 뭐 봤지? 사실 뭐 좀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제 드라마 찍는다고 좀 못 봤어요 어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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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네임 파티 우리 그 회사에 있는 안보연 오빠가 나와서 저도 봤죠 오징어 게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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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봤네 아 오징어 게임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라고 얼마만에 임수향 연기야 그러니까 나도 한 1년만에 또 어 그리고 요즘에 드라마 촬영하고 그대가 인스타에 올렸다시피 골프에 조금 빠져가지고 쉬는 날 골프를 좀 치고 근데 아직 몇 번 안 쳐가지고 그 사진 올린 게 다예요 그리고 DP 못 봤어 그리고 나는 저번에 처음으로 파라는 거를 했고 파 두 번 했지 근데 내가 자랑했잖아 그리고 아키라이 오리는 어제 목욕을 했고 어 회사에서 보여 놓봐 봤어요? 나 그래 나 거의 신동이야 신동 완전 인프로야 인프로 나 파했다고 나 파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 맨날 본 사람한테 자랑하고 있어 아 오리요? 오리 사진은 내가 풀어줄게 오리 진짜 약간 오리는 약간 털 안 자른 게 매력이지 울언니 이제 브이라이브 짱 잘한다고? 나 혼자서도 말 잘하지 요즘 인스타그램 자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좀 너무 뜸한 거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사실 그날그날 사진을 올리는 건 아니고 약간 조금 모아놨다가 그 이제 하나씩 푸는 거지 아 포도당이요 포도당 지금 여기 앞에 있어요 잠깐만 내가 보여줄게 봐봐 포도당 어? 우리 기택님이 보내주신 포도당을 제가 차에다가 두고 아주 잘 먹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이 보내준 거 내가 많이 쓰고 있어 이것도 우리 팬이 누가 팬이 보내준 거 같은데 그치 이것도 우리 팬이 보내준 거고 잘 쓰고 있어요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책들도 막 보내주신 것도 읽고 있고 내 인스타 보고 운동작을 받는다고? 그럴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 차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잠깐만 그니까 그니까 태유나 언니도 보고 싶어 아 그 약간 무궁화 때 머리랑 좀 비슷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인형 선물 인형 선물 안 해도 돼 선물하지마 4 4 4 댄서가 꿈인데 이럴 수 있을까요? 댄서 댄서 요즘에 수우파 보고 진짜 댄서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우파에 그 우리 댄스 선생님 나오잖아요 지효 샘 우리 팬미팅 때 어 우리 같이 나 아리아나 그런데 향리아나 그런데 했을 때 같이 추셨던 선생님 우리 이제 집에 다 와가요 이제 나는 집에 갈 때가 된 것 같아 오늘 짧게 그 번개를 했는데 오늘 얼굴이 너무 가깝지 오늘 얼굴이 너무 가깝지 나도 좀 부담스럽네 다들 다들 저는 백신 맞았어요 그래도 마스크 잘 챙겨 쓰고 항상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나도 열심히 촬영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건강하게 있다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요 알았쭈? 나 수영타임 잠깐만 나 수영타임 잠깐만 기다려봐 수영타임 포토타임 있거든 캡처타임 캡처타임 또 뭐였지? 캡처 또 뭐였지? 오늘 아 집에 다 왔으니까 이거 좀 풀고 어 집에 다 왔으니까 이제 라이브 꾸고 나 잘 거예요 집에 가면 씻고 자야지 내일 또 일하려면 대부분의 요거 자 예쁜 건강해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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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디 봐야 돼 자 됐지? 캡처했지? 아니야 저 오늘 캡처는 약간 망했다 자 우리 다들 퇴근을 해야 하는 관계로 저는 갑니다 귀엽지? 안녕 바이바이 잠깐만 아